다음주! 어우, 너무 잘생겼더라고. 아무튼 인트로. 오빠, 오빠! 오빠, 오빠! 아기들한테도 인기도 하고. 선배분들 힘드네. 지지야, 이뻐다. 신받다! 잡았다! 빨리 빨리 안 드릴게요! 왜, 왜, 왜? 상승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올라가는 게 없을까? 여기 큰 날까? 질문하면 도전. 흠. 야! 야! 아! 이뻔요, 이뻔요, 이뻔요. 이뻔요. 이뻔요! 이리와 꿈을 이뤘어. 나가 마음 녹었다.